반갑습니다 박선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선생님하고 같이 2024 수능 대비 개념을 시작하며 보는 지구과가 온 용어 특강 처음 시도해 보는 강의입니다 선생님도 용어 특강을 갖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글씨로 실장님이 게시보 이렇게 했는데 약간 병맛이 있네요 어쨌든 게시보 특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가 용어 특강을 좀 준비했는데 음 이게 이유가 있어 이유가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들을 좀 말씀드리면서 이 강의가 왜 필요한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오리엔테이션 할 때마다 선생님이 항상 하는 게 이제 Let me introduce myself 그래서 소개를 좀 하니까 선생님 뭐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전공 했고요 지금 메가스테로 온오프 열심히 강의를 하고 있고 여기저기 현장 강의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장 강의는 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 올렸어요 공지를 따로 공지 올렸으니까 그거 보시고서는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온라인 전용 강좌입니다 이건 현장에서 안 합니다 당연히 현장에서 용어를 갖다가 읽어주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 시작하시면서 이걸 갖다 조금 보시면서 강의를 좀 들으시는 게 맞거든요 자 봐봐 일단 우리 커리큘럼을 보면은 올해 이제 좀 추가된 것들이 조금 있는데 전체 커리큘럼 영상은 선생님이 따로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시작하며 보는 책은 예전에 찍었던 강좌 그대로 놔둘 거고요 그리고 용어 정리를 지금 추가를 한 겁니다 지금 여기 있고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본 개념 들어가고 이제 모의고사 선생님이 처음부터 종시 진행하거든요 이거는 커리큘럼 설명하면서 다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용으로 보도록 하세요 지금 우리는 시작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구성은 한 50분 6강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한 강당 아니면은 이제 한 30분에서 25분에서 30분 정도로 잘라가지고 한 12강 정도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선생님이 강의를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그 이게 좀 루즈해지는 타이밍이 올 것 같다 그러면 딱 끊을게요 알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12월 달에 완강할 거고 전강자 스튜디오로 강의를 찍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구성한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유가 있어 우리가 이제 그 일명 핑거 프린스, 핑거 프린세스 이런 친구들이 존재해요 이게 뭐냐면 어떤 단어나 용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데 지구가 용어가 뭐여서 개념이 되잖아 근데 그런 용어들 자체를 제대로 숙지를 못하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과학의 용어들은 그 용어 자체에 인과가 담겨 있고 그 용어를 가지고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낼 수가 있거든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하는 친구들이 꽤 많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용어 강좌를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강의가 어떻게 구성될 거냐면 단원별로 구성이 될 거야 이거는 그래서 지구가 대단원이 3개가 있잖니 3개가 있고 중단원이 2개씩 나뉘어요 그래서 6강인 이유가 1-1, 1-2, 2-2, 3-1, 3-1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구성할 건데 내가 오늘 좀 정리를 좀 해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수능 보기 10일 전부터 질문이 들어온 내용들을 갖다가 선생님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충분히 그럴 수 있어라는 마인드를 갖고 들으셔야 되는데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게 얘가 잘 됐다 잘못됐다를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 때문에 이 강의를 만들었다는 이유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게요 일단 이건 되게 오래전에 들어왔던 질문입니다 물 포함은 물을 포함하는 걸 알겠는데 물 불 포함은 물과 물을 포함하는 건가요? 한참 웃었거든 나 진짜 우리가 이 물 불 포함이라는 게 여러분들 아니 부 자를 쓰는 거죠 그죠?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잖아 근데 이게 물과 불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약간 이 정도면 마법학교다 마법학교다 이런 질문이 아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 특정인을 폄하하거나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그럴 수 있어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인 용어가 너무 부족하다라고 판단이 될 수밖에 없는 질문이다 아시겠죠? 아 물론 답변은 다 해드립니다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해보자고 이걸 보면서 그러면은 과연 공부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를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 자 그 다음 질문 쭉쭉 한번 내가 얘기해 볼게요 이거 실제로 들어온 질문이에요 선생님한테 실제 상황 음향측심법에서 왕복은 알겠는데요 편도는 무슨 뜻인가요? 자 왕복과 편도를 물어봐 설마 이 편도가 우리 몸에 달려있는 편도를 갖다 질문한 건 아니겠지? 그치? 왕복과 편도라는 단어를 썼을 때 왕복은 왔다 갔다 하고 편도는 한쪽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러분한테 좀 요구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네이버 백과사전은 아니잖니? 그치? 그러니까 이런 정도는 좀 검색을 해보는 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등안면에 고도는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질문이 등안면에 고도는 무슨 뜻인가요? 근데 잘 봐봐 우리 같이 생각해보자 보통 등안면을 물어보는 게 맞거든 근데 이 친구가 뭘 물었냐면 고도가 무슨 뜻인지 물었어요 그래서 이거 가져온 거야 고도 높이잖아요 그죠? 응 높은 정도 이게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한자어에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나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는 마인드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아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용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단어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선생님이 이제 모든 단어를 갖다가 우리가 국어 시간도 아니니까 설명해 줄 수는 없지 않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 고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설명해 드릴 거예요 다 이런 질문들 들어온 것들은 다 우리가 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화성암이 퇴적돼 놓은 부정암은 안 되나요? 자 질문이 뭐가 잘못됐을까 얘들아? 이거는 지구과학을 아예 처음 하는 친구들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화성암은 마그마가 냉각돼서 만들어진 암석이거든 그걸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퇴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퇴적은 뭐야? 퇴적암이잖아 두 개가 맞지 않는 단어를 갖다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단어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단어를 모르면은 어차피 여러분들 수능 시험장 가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이거는 튼튼하게 좀 기본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강좌를 구성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재밌는 거 많아요 볼게요 여러분들 아 요거는 조금 복잡한 내용인데 내용 끝에만 보면 돼요 뭐 식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슈테판볼치만 법칙이라는 식이 나오는데 막 계속 계산을 했어 이 친구가 그 다음이 좀 특이했어 T가 온도 템퍼러처입니다 온도는 5000인 거 알겠는데 5000K인지는 어떻게 하나요? 단위는 K인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식을 처음 배울 때 켈빈 단위로 배우거든 그러니까 처음에 배운 걸 생각을 안 한 거 아예 처음부터 단위가 켈빈 단위라고 배운다고 이게 단위잖아요 그쵸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갖다 측정하고 뭐 할 때 단위가 되게 기본적인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요런 질문들도 들어왔고 그리고 12000ROOT32 이렇게 정확하게 질문을 들었어요 12000ROOT32 12000ROOT32 2만 보다 큰 걸 어떻게 하냐고 이건 수학 시간에 배워야지 루트 3이 얼마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이런 질문들은 조금 아니다 내 생각에는 이건 진짜 아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인 소양의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이렇게 막 극딜 박는다고 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아니야 진짜로 왜냐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좀 이상한 질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질문을 하실 때 내가 질문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얘들아 질문할 때 왜 이게 그런지에 대해서 한 번만 생각해 보시면 얘기가 달라져 이게 실력을 갖다 키우는 방식이거든 이게 왜 그렇지? 본인이 스스로 찾는 친구들이 훨씬 실력이 많이 늘거든 그럼 그 다음 거 봐봐 중성자별은 중성자를 방출해서 중성자별인 거야 내가 한참 웃었거든 이거 보고 중성자별은 어떻게 중성자를 방출해 얘들아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중성자별인 거야 알겠지? 중성자로 이루어져 물론 다른 별들의 이름 명칭들이 성분을 지시하지 않는 경우도 꽤 있어 근데 중성자별은 중성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성자별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것들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이거 용어를 잘 봐야 되니까 처음에 그 다음 질문이 끝났구나 이게 어쨌든 이런 질문들 그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근데 나머지 것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 우리가 공부의 목적과 본질이라는 게 있는데 이 공부의 목적과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된다고 우리가 실제로 공부를 하실 때 이 개념이라는 게 용어의 집합체란 말이야 그럼 우리가 이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개념을 갖다가 확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학은 인과로 되어 있거든 다 그리고 단어 자체에 뜻이 들어가 있는 것도 훌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를 제대로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준비한 거야 선생님 다 알려줄게요 다 알려줄 테니까 그리고 이게 한문으로 어떻게 나오고 영어로 어떻게 나오고 다 설명을 해주긴 할 건데 중요한 건 한문을 외우라고 설명해주는 게 아니야 선생님이 그 뜻을 갖다 설명을 해줄 테니까 그 뜻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 강좌는 책이 따로 이제 나오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안 낼 건 생각이거든 PDF로 드릴 겁니다 선생님이 PDF 드릴게요 근데 학생들 요청이 있으면 종이책도 만들긴 할 건데 아마 PDF로 나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도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개념과 용어 이거 한번 내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잘 들어봐야 되나 지구과학에 열이 들어가는 단어가 몇 개가 있어요 열 자가 열 자가 열 자가 여러분들 딱 듣자마자 어떤 생각이더니 이게 되게 중요해 어떤 생각이 들어? 무슨 무슨 단어에 들어갈까? 열 자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 열라면 열라면 뭐야 매우 매운 라면이겠죠 뭐 그런 것부터 떠올릴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게 세 가지 의미가 대표적으로 쓰입니다 지구과학에서 자 처음에 뜨겁다 뭐 이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의미죠 뜨겁다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쓰이냐면 얘가 줄지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어떤 의미가 쓰면 갈라졌다 이거 수업시간에 하는 얘기입니다 선생님이 다 이거 그 봐봐 뜨겁다라는 단어를 갖다가 써 그러면 뜨겁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열점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이야 열점 뜨거운 점이네 일단은 직관적 의미를 여러분들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지구과학에서 열점을 어떻게 배우는가 뭐랑 관련되어 있는가 이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개념이 형립되는 거거든 열점에서 뜨거운 점이니까 여기가 마그마가 튀어나오거든 그치 그래서 열점의 특징들이 있을 거고 특징들이 있을 거고 그 특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나오고 줄 줄지어 있다 열도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열도의 도자가 무슨 도자일까 설마 칼도자겠어 그치? 섬도자겠지 섬이 줄지어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데가 호상열도 이것도 생성 과정을 담고 있는 단어거든 이게 수능 시험에 호상열도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정답률이 56%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수능에서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 그치? 그 다음 갈라짐 너희들도 해석할 수 있어요 이제 봐봐 건조해서 갈라졌어요 건조해서 갈라졌어요 건열 그럼 건조해서 갈라진다는 건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야 수분이 들어가는 거야 빠져나가야지 그치? 논바닥이 가뭄이 들어서 쫙쫙 갈라진다 그럼 당연히 대기에 노출된 환경이구나 단어의 뜻이 다 있다고 그 다음 봐봐 열곡이라는 단어가 나와 갈라진 계곡이라는 뜻이에요 갈라진 계곡 자 그럼 갈라졌어 계곡이 갈라졌대 그럼 계곡이 만들어져 갈라져서 계곡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봐봐 당겨야 되겠어? 눌러야 되겠어? 당겨야지 아 그러면 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지역이구나 됐죠?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단어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아는 걸 갖다가 선생님이 원해서 이런 강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초강좌가 두 개예요 선생님은 근데 둘 중에 아무거나 들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는 내용의 흐름을 정리하는 강좌고 하나는 그 내용의 흐름에 맞춰서 단어를 정리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두 개를 다 보셔도 되고 좀 뭐라고 그럴까 한 번 지구과학을 내신 정도로 한 친구들은 이 강좌를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내가 그래서 이 개념 강좌를 만드는 이유가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게 이런 핵심 용어 정리가 돼야지 기본기가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강좌를 만든 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항상 캐치프라이즈로 가는 그런 단어가 있거든요 그런 문장이 있는데 뭐냐면 그게 바로 기본기가 필살기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용어가 되어 있지 않으면 다른 게 힘들어 근데 애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거든 여러분들 내가 기초니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수능에서 뭐 킬러 문항이 매우 어렵게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푸나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자, 거꾸로 얘기하자 킬러 문항이 이번 수능 시험에서 정답률이 굉장히 낮은 게 두 개가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그 두 개가 진짜 많은 학생들이 틀린 거거든 열의 아홉 이상은 틀리는 그런 문제였다는 거지 둘 다? 열의 한 아홉 정도 열의 여덟 아홉 정도가 틀리는 그런 문제가 나왔다는 거지 그럼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그 문제를 만약에 맞췄어 근데 기본적인 걸 두 개 틀렸어 의미가 있니? 없는 거거든 거꾸로 얘기하자는 거야 기본적인 걸 못 맞추면요 어려운 걸 맞춰도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기본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용어 탄탄히 하고 개념 탄탄히 하고 기출 탄탄히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가줘야 확실히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초 작업을 진짜 열심히 하면 차근차근 해볼게 같이 나라 알겠지? 이 강좌는 그런 걸 목표로 해서 만든 강좌니까 처음 지구과학을 내신으로 한 친구들도 이걸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걸 확신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야심차게 내놓은 거니까 열심히 듣고 수업 듣도록 하세요 그래서 강좌 길게가 안 가니까 쭉쭉쭉 보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강좌에서 단원별로 구성이 됐으니까 단원별로 보시고 개념을 보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할 얘기는 여기까지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1년 동안 우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용어들이 아주 튼튼할 때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할 거고요 호딱호딱 찍어가지고 열심히 올려놓을 테니까 미리 공부하고 싶은 친구들은 쭉 단원 흐름도 나올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끝 워스장에서 що actory 혹시 om か